어이?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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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잡아... 네이비 어디있을까? 어디있네? 네이비 어디있을까? 하나 둘 셋! 아휴 빨리 집에 가야지 아휴 벌써 밤이 이렇게 늦어버렸네 응? 어휴... 뭐야? 어휴 저여자 뭔가 찾고있는거 같은데 음... 어휴 소름 끼쳐라 어휴... 어휴? 어휴 멀리서 보니까 스읍... 입이 안보이는데? 어휴 저여자 뭐야? 어휴 무서워 빨리 집에 갈래 좋아요 구독하기 꾸먹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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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휴... 응? 여보 있잖아 내가 오면서 말이야 어? 아니... 응? 아니 얼굴이... 입이 없는 사람을 본거 같애 입이 없는 사람?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휴 여보가 요즘에 야근하고 철... 어? 철려한다고 피곤해가지고 헛것을 본거야 알겠지? 아니 진짜 입이 없었는데? 아휴 헛것 본거라니까 아휴... 됐고 아휴 목욕탕에 물 받아 놓을테니까 이따 샤워하러 올라와요 제가 정말 피곤해서 잘못 본건가 그 여자는 분명히 입이 없었는데 말이야 어? 아빠... 어? 왜왜왜왜 샘마... 그걸 본거야? 응? 다친 데는 없어? 아니 아니 아빠가 뭘 다쳐 도대체 뭘 봤다는거야 아니 뭐가 그렇게 심각한거야 어? 아들 딸? 아빠네 아빠네 지금 무심무신한걸 본거라고 어이 뭔데? 바로바로 아빠가 본건 살색 마스크 응? 살색 마스크? 아니 그건 뭐야 빨간 마스크 짝퉁이구나 응? 아니야 살색 마스크가 마스크가 더 무섭다고 그래 엄청 무서워 그 보니까 살색 마스크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내가 그냥 내가 말해줄게 응 잘 들어봐 리스너 한 평범한 여자가 있었어 태생부터 입이 찢어진 모습을 하고 태어난 여자가 있었는데 빨간 마스크 이야기가 유명해지자 그녀는 주위에서 빨간 마스크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그녀 입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도 많았지 그러죠 어느 날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그 남자는 여자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 남자라면 나의 모습도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고백하기로 결심했어 뭐 했는데? 근데? 근데 나도 여기서 까먹었네 아 오빠 그냥 아빠 내가 먼저 이야기 해줄게 그니까 그녀는 고백하기로 결심했고 고백하러 가는 날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몰래 듣게 되었어 응 야 니 앞에 꼭 붙어있는 그 이 찢어진 여자랑 왜 맨날부터 다니는 거야? 아? 불쌍해서 내가 그냥 놀아주는 거야 불쌍하잖아 그렇지? 그 찢어진 입이 너무 소리끼쳐 그나저나 널 좋아하던 눈치던데? 미쳤냐 그까짓게 널 좋아해봤자 내가 살겨줄 것 같다 하하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찢어진 입이 너무 미웠고 다음날 바로 성형외과를 찾아가 선생님께 입 좀 빨리 수술해달라고 부탁했어 와 이야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듣고 오는 거야? 요즘은 유치원에서 다시 유행하는 이야기야 엄청 무섭지 아빠 말 끊지 말고 계속 들어보라고 다시 시작할게 하지만 어? 그니까? 그 이 찢어진 여자를 수술한 의사는 사실 사이코 의사였고 그녀의 입을 신기하게 여겨 인체 실험을 위해 얼굴에 있는 입을 없애고 머리 뒤통수에 찢어진 입을 붙여버렸어 수술 실패로 인해 그녀는 바로 사망해버렸고 그 후에 원안이 맺혀 결국 귀신이 되었어 그래서 살색 마스크는 혼자 길 가는 남자에게만 나타난다고 해요 어? 아니 그런데 애들아 아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왜 살색 마스크야? 아니 그러니까 입이 없어서 살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선 그렇게 부른다고요 오오오 살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게 아니라 입이 없는거구나 흠 어쨌든 그 이후로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남자에게 나타나서 내 입이 내 입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입이 없어서 놀라거나 입이 어딨는지 못 찾는다면 살색 마스크가 갑자기 뒤를 들고 뒤를 들고? 내가 입이 찢어지고 앞에 없어서 못생겼어! 라고 말하면서 뒷통수에서 뒷통수에서 치즈닝 입이 나서 그 사람을 잡아먹는데 으으으 남자만 잡아먹다니 분명 그 살색 마스크를 욕한 남자 때문에 원안이 맺혀서 그런거겠지 큰일 났다 난 잘생겨서 타겟 1순일 거야 무슨 헛소리야 난 존잘 아니거든 그런데 그 색색 마스크한테도 약점이 있어 입이 어디 있는지 한 문에 맞추거나 하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공격을 안 한대요 아니 왜? 그 수술한 미친 의사가 하얀 마스크를 쓰고 수술했다나 봐 그렇구나 요즘엔 빨간 마스크 이야기도 점점 발전해 더 잔인해지고 무섭긴 하지만 애들아 그런 건 세상에 없단다 그런 건 좀 미치지 마 아빠가 초등학교 때도 빨간 마스크 유행했었었어 그런 건 없더라 살다 보니까 올라가서 자 아빠는 이제 샤워하고 잘 테니까 아이 애들은 정말 창의력이 좋다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아이고 아휴 늦은 시간에 퇴근하려니까 어제 그 살색 마스크 이야기 듣고 아휴 무서워 죽겠네 아휴 빨리 집에 가야지 아휴 그나저나 어젯밤에 그 봤던 그 여자는 도시 무엇이 뭐였을까 별거 아니었겠지 어이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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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잖아 어허 어허 내 내 입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네 내 입이 어디 있을까 그 요로로가 말했던 살색 마스크 아니야 입이 없어 어허 제 입이 어디 있을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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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으으ו 살색 마스크다 내가 입이 찢어지고 앞에 없어서 못생겼어 아니에요 입이 없으신 것도 정말 정말 예쁘신걸요 거짓말 치지마 널 차려가야 돼 살려줘 살생 마스크다 거짓말 치지마 입막대는 골목이야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이쁘시다고요 넌 이제 죽은 목숨이라구 흰색 흰색 마스크 어이 리아야 아빠가 왜 여기 있지 니가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서 내가 살았어 다행이다 아 진짜로 살생 마스크가 나타났었다니까 아빠를 쫓아왔었어 뒷동생 입이 달렸다고 살생 마스크가 이 밤에 아빠를 쫓아와서 아빠를 궁지로 물었는데 내가 은혜를 갚은 이제 그런 아이처럼 나타나서 그 애를 물리쳤다 그래 애디가 살생 마스크를 끼고 왔기 때문이지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빠 애야 그런 얘기를 믿게 얼른 집에 가야 돼 우리 진짠데 리아 너 근데 감기 걸렸구나 헬럭 헬럭 여러분들도 여름 감기 조심 헬럭 헬럭 내가 봤던 게 살생 마스크 아니었을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